안녕하세요 강창종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치아를 칫솔로 닦아야 하는 건지 그에 대한 의문을 갖고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 먼 옛날을 생각해 보죠 구석기 시대 정도 멀리 가보겠습니다 그 시대 때는 사실 수렵체집 또는 사냥 정도죠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날 것으로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로 들었으면서 이제 농사라는 것을 조금씩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논문을 보면 그때 당시 충치가 10% 정도 증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구석기 시대 그때는 양치질도 개념이 없었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의외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생각보다는 충치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구석기에서 신석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충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석기 시대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 시대에는 날것을 먹다 보니까 치아 윗면이 많이 닳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석기 들어오면서 농사가 좀 더 활발하게 더 진행되겠죠 그 후로는 이제 치아 마모가 윗면이 마모 되는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뭐죠? 윗면이 마모가 되지 않게 되면 치아에는 많은 호흡이나 주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름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끼워서 양치질도 안 하니까 그래서 충치가 조금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석기 이후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사만 지었다고 해서 이렇게 충치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농사를 하면서 우리가 불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채취한 농산물들을 갖다가 쌀이나 그런 농산물을 갈아서 곱게 갈기도 하고 또 불을 이용해서 물을 넣고 수분을 넣고 이제 가열을 하는 그런 요리법들이 많이 개발되는데 우리가 쌀이나 밀 이런 거에 열이나 물을 가게 되면 젤라티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알, 알갱이 속에 있는 전분 요소 즉 아밀로스라는 놈들이 막 튀어나오고 깨져나가는 거죠 그 안에가 그냥 터져 나오면서 전분 쉽게 말하면 전분들이 나오면서 좀 더 예전보다는 더 끈끈해지고 또 이렇게 열을 가하고 또 압력을 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게 되냐면 충치를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더 커진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농업혁명 즉 신석길 되면서 우리가 농사를 조금 조금씩 졌겠죠 지면서 충치도 조금씩 증가하다가 요리법이라든지 이런 열을 가하고 물을 가하면서 다양한 요리법이 개발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충치는 더 힘이 세지는 거죠 충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상승하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수렵채집 시대 때는 치아가 많이 달았으니까 사실 뭘 먹어도 음식이 낄 일이 없거나 깨져나가기도 하고 충치가 생기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석길 이후로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점점 변환되고 또 요리에 열을 가하고 하면서 점점 더 부드러웠죠 고기도 옛날처럼 날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열을 가해 부드럽게 먹고 하다 보니까 치아의 호음들이 그대로 유지되게 생각보다는 유지되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런 어떤 요리법 새로운 요리법들이 개발되면서 그런 호음들에 아까 그런 음식물들이 끼게 되면은 웬만한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산업혁명 전까지는 상당히 충치가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사람들이 이제 더 투명도 늘어나면서 또 먹는 것도 다양해지면서 더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칫솔질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즉 칫솔로 이용해서 윗면을 갖다가 잘 닦아주지 않게 되면 이러한 이유로 해서 충치는 예전처럼 그냥 안 닦아도 되고 닦아도 되고 대충 이렇게 쓱쓱 물로 헹궈도 되고 라는 시대를 넘어선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칫솔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닦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가 충치를 예방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치아에 홈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치아도 홈이 있고 구멍이 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매끈한 부위도 있거든요 이런 매끈한 부위까지 섞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에 오게 됩니다 그 시대가 뭐냐면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이 산업혁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은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화되면서 더 단 걸 이용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에너지원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설탕 단 게 더욱더 공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탕의 공급량이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즉 사탕을 많이 접하면 덮할수록 치아 사이 충치는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똑같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실 왜 설탕이라는 것이 더 문제가 될까요? 설탕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밀가루나 탄수화물 플러스 예전에 기준으로 하면 탄수화물 플러스 설탕을 같이 먹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섞여 먹게 되면 굉장히 충치가 잘 생깁니다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탄수화물하고 설탕하고 같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설탕만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탄수화물과 설탕을 같이 먹게 되는데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라는 놈과 또 이 설탕을 분해하는 놈은 GTF라는 놈이 있거든요 이런 놈들이 분해를 해서 하면 서로 상승작용이 일어나요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하면 섭취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설탕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분해할 수 있는 GTF라는 놈의 이런 활성도가 증가하거나 또 이런 양이 많아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밀라제가 탄수화물 분해했을 때 나오는 당사슬 이게 사슬과 글루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이 설탕을 GTF가 분해했을 때 나오는 당사슬 즉 이때 글루칸이라고 이것도 글루칸이라는데 이때 뭐가 문제냐면 물에 잘 안 녹는 당사슬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탄수화물 먹고 했을 때는 물에 잘 씻겨져 나가고 물만 한 것도 좀 떨어져 나가는 놈들이 설탕을 먹게 되면서 GTF라는 놈이 분해를 하게 되면 예전처럼 물에 잘 녹지 않는 당사슬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그걸 뮤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쯤 물에 잘 녹는 걸 덱스트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제가 전공은 아니라 그런 이유가 되는데 이제 설탕을 분해했을 때 GTF라는 놈이 이 설탕을 분해했을 때는 훨씬 물에 녹지 않는 놈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에 녹지 않는 놈들의 역할이 뭐냐면 뼈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흐물흐물 하잖아요 아무래도 치태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뭐랄까 조금 지지 역할을 해주고 또 기존에 물에 잘 녹는 놈들도 들어와서 영양분으로 쓰고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 세균들이 얘네들이 서로 모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모이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탄수화물 먹었을 때와 다른 어떤 박테리아의 조성 상태가 이루어짐으로써 더 우리가 충치가 잘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탄수화물과 설탕을 같이 먹게 되고 또 아밀라제나 GTF라는 놈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사실 이 가운데에는 그 아밀라제 부르면 ABP라는 놈도 있습니다 그것과 얘기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 두 놈만 가지고 봤을 때 둘이 있으면 서로 도와줘 그래서 끈적끈적하면서도 어떤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잘 살 수 있는 집을 지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치아사이에도 이제 충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치아사이에 이런 뭐죠 치테나 이런 것들이 붙게 되면 충치가 계속 진행되는데 칫솔로 안 닦으면 여기가 닦일 수가 없겠죠 이하 이 사이가 전혀 닦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먹게 될수록 사실 칫솔은 더욱더 필요하게 된 거죠 물론 그 위에 또 치약이라는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만 일단 치테라는 어떤 붙는 그런 것만 빠져봤을 때에는 칫솔이 중요하게 된 거죠 그전까지는 덜 중요했던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좀 두서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화면을 촬영하는 게 한 번에 막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11분 동안 촬영했는데 아마 편집 뭐 조금 중간중간 쓸데없는 말 한 거 빼고 나면 훨씬 줄어들겠지만 이런 식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약간 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내용도 미끄럽지 못하죠 제가 뭐 하지만 아 이런 치즈구나 우리가 칫솔을 갖다가 꼭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계획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듣게 되면 좀 더 양치질 할 때 생각도 나고 제 생각도 나고 더 잘 닦게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 환자들에게 양치질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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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기보다는 이런 흥미로운 내용 규제를 가지고 이걸 접하고 나면 좀 더 닦을 때 우리 산업혁명도 생각나고 또 농업 신석기 시대를 통해서 아 증가했지 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사실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제대로 만들려면 굉장한 2박 3일은 걸릴 텐데 저는 이걸 한 십몇분만에 만들다 보니까 내용도 두서가 없고 이게 뭐지 원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보면서 하는 거라 조금 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치지는 충분히 전달될 거라 보고요 아마추어가 뭐 제대로 만들려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데도 거의 한 몇 달은 걸렸습니다 사실 내공 없이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사실 그냥 막 던지기는 어려워서 공부한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가면 여기저기 중간중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 노출되지는 않고요 일부 일부 제가 꼭 봐야 될 것만 노출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아 이런 많은 내용들을 보고 주저리 주저리 떠는구나 물론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취지를 받아들여서 그냥 아 여사님이 양치를 좀 잘하라고 네가 틀려서 얘기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치과의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이 정도 그냥 조금 준비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강훈장이었습니다 양치질 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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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